이재명이 다시 대표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축하한 안을 보냈는데 이것도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축하한 안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수회담 다시 하는데 영수회담이 과연 성사될 수가 있겠나 당분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이재명은 25일에 대표회담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민생에 관한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데 김민석은 벌써 김민석은 이재명이 시킨 거죠 최상병 특검법 입장 갖고 25일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한동훈은 전당대회 때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꺼내놓는 바람에 지금 대표되고 나서 한 달 내내 그거 주소 담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대표된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뭐 했냐 자기 사람 갖다 꽂아가지고 그냥 친정체제 구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게 친정체제 아무리 구축해봤자 이 대표라는 건 정말 파리 목숨입니다 정치 상황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친정체제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자기 사람으로 다 돼 있고 해봤자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되는 게 대표인데 이재명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대표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꽉 막아서 꽉 쥐어가지고 하려고 한다 아니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 안 가져오면 한동훈 특검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한동훈 특검하겠다 이렇게 나올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당 원로들 그러니까 상인고문단과 오찬은 상인고문단 30명 중에 18명이 참석했다는 거죠 제3자 특검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듣고 특검법 받지 마라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하면서 이 돈독한 관계라는 걸 보여줘라 대외적으로 그런 조언들을 원로들은 쏟아냈는데 뭐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이 여전하다 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현주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또 말꼬리 잡고 흔들어대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건 아니면 아니다 라고 빨리 털어버려야지 계속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빌미를 제공하는 근데 사실 지금 이 정치판에 괴물 중에 괴물 하나가 사실 이현주죠 참 짧은 시간 내에 좌우를 왔다면서 아니 친문저격수였는데 또 이제는 은퇴한 문재인 괴롭히는 건 맞지가 않다 참 대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분을 괴롭히는 게 맞지 않다 아니 은퇴한 사람들 구속시키고 했던 그 사람한테 은퇴했다고 뭘 근데 이렇게 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치인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영향력이 그냥 사실상 우스운 사람 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온 것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가 몇 번 나와서 떨어지고 나서 저쪽으로 또 다시 가 그리고는 지역구도 그냥 수도 없이 옮겨다녀 이게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생존만 하면 사실 뭐 일본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원숭이는 남아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죠 공공연하게 하면서 생존에 대해서 배지를 달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게 정말 치열한 게 일본인데 그래도 일본도 그렇게 막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도 막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생존하는 정치인은 사실 흔치 않은데 이현준은 정말 경기도와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냥 지금은 이 생존의 방법이 민주당의 의원들의 생존 방법은 어떻게든지 이재명만 빨면 된다 이재명만 붙들고 늘어지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이 그 이재명이 대충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간신이다 옛날에 이승만 시대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끼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신의 표방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간신 또는 뭐 이런 누구 파리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다 비슷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 그리고 아부를 하면 아부나 저런 거는 노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부를 받는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부를 해야 똥꼬가 헐정도로 빨아줘야지 기왕 빨 거면 기왕 빨 거면 똥꼬가 헐정도로 빨아야 된다 사실 뭐 일본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오다노부나가의 게다를 나막신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걸로 유명하죠 게다짝을 품에 안고 있어서 겨울에 게다가 이제 나무로이니까 굉장히 차니까 차지 말라고 문지방 앞에서 품에 안고 있다가 오다노부나가 나갈 때 딱 꺼내놓고 이렇게 했다 그걸로 워낙 유명한 얘기죠 괴롭히고 absolutely 감사합니다.